안녕하세요! 집중 포컨입니다! 저희가 여기 외모인지 아세요? 외모였을까요? 외모인가요? 우리나라 최고의 댄스스쿨을 소개하기 위해서죠. 댄스스쿨 진짜요? 어딘지 아세요? 어딜까요? 나 들어본 것 같은데? 다프? 다프? 도프 아니야? 도프인가? 도프는 아닙니다. 도프 아니에요? 그럼 어디죠? 그 유명한 데프 댄스스쿨! 정말 저희도 어제 데프 댄스스쿨 선생님한테 한번 레슨을 배웠었는데 다이아몬드 스태프 장난이 아니에요. 죽어요 죽어요. 그리고 일단은 여기 데프댄스가 최고예요. 일단은 미녀 선생님들이 엄청나요. 최고의 강사신! 최고예요. 일단 미모로 춤을 상당히 더 시킬 수 있는 최대한 좋은 실력. 아무튼 데프댄스쿨 정말 많이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춤에 관심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데프댄스스쿨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집중 포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레슨을教えているのは 서울の南、韓南にある 데프댄스스쿨. 학생들은 500명 이상, 10 장류 이상의 레슨科目을 가지고 한국에서는 국민의 경유의 B-boy을目指하는 브레이키 레슨이 가장 인기가 많아요. 뒤로나, 앞쪽으로나, 옆으로나, 이런 것 같은 경우가 되고 가슨 같은 경우가 있고 nesse 방ofen에서 스페레들派 빌려야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